일단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부분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절차형 SQL을 활용하여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트랜잭션 언어이다 해당 프로시저를 호출하면 많은 작업들이 쭉 수행하여 작업을 완료한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보통 이런 작업들이라고 하면 데이터 조작업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데이터 조작업 다뤘었는데 데이터 조작업 뭐가 있었죠? 일단은 insert, delete, update, select 이렇게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조작을 하는 언어 이것들을 수행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시스템에서 매일 반복되는 작업이나 일련의 배치 작업들을 프로시저를 사용해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도 어떤 월 마감 리포트 KPI 리포트, 대시보드 리포트 이런 것들 매월 동일한 지표를 뽑아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프로시저로 하나 만들어 놓고 인수만 변경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 정의함수입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 내장함수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 말고 사용자가 만든 함수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장함수는 sum이나 count, left 이런 것들 함수이고요 사용자 정의함수는 사용자가 함수명도 정의하고 어떻게 기능이 작동할지도 정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자 정의함수의 특징으로는요 리턴값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의 값을 반드시 되돌려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프로시저랑 차이가 있는데요 프로시저는 실행을 했을 때 리턴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있어도 여러 개의 리턴값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용자 정의함수는 리턴값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차이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